그 고마 쭈구질을 따더라도 여기 좀 정성 들여가지고 고소하이 처찍이게 따주소이 미문멍이라꼬 그래 안해지겼네 아 무당벌레 역시로 뭐 벌레 와 이 무슨 벌레가 이래 크노 무당벌레가 아이고 납땅한거 그가 아이가 무당벌레같은데야 엄청 크네 이거 까만게 예 무당벌레 저 좀 잡아가지고 후라이판에 튀김 먹어볼까 안된다 먹을게 있고 뭐 먹을게 있다 고소하이 처찍이 그는 조금 벌레 예 발발 좀 하소 그 저 손이 와 그래 좀 느리노 그것도 늙어봐라 이거 꼬피타 꼬피타고 이 고우마가 와 꼬친가베 그래 꼬치 꼬치로 피노 와 고우마 꼬치피네 나 처음 봤던 칠동 부 torso 로떼 너무 나오고 바이러 로떼 보다빵 로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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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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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까는거 베끼는거 이런거 잘하지 하여튼 뭐 고마줄구지가 고소하게 쳐지기겠다 고등어 딱 넣어가지고 어? 안식습니까? 이거 삶아가실거에요 아 삶아가실거에요? 아 씻겨야 된다며? 결백증이 있다니까 씻건거 됐나 안됐나 됐어 까끔 합격 응 지금 엮어 짜작짜작하이 크게 쓰려 크게 고레만 넣어봅시다 다른 넣지마 양념 양념 간장 몽고 간장 고춧가루 설탕 마늘 마늘 많이 넣어야 된다고 양념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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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소금은 뒤에 가리고 있다. 고소하게 쳐죽이는 거다. 다 생초 들어가고 예. 허벅이 안 넣고. 귀엽게 괜찮겠지. 통깨. 안 보이네. 노래가 소주 타고 안 되겠지. 물 타고. 소주 타고 안 먹어야겠다. 소주 타고 안 먹어야겠다. 고소해 간이 딱 간접하게 잘 됐어 고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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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말아가지고 고등어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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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면 되잖아 요래 고래 고무 짤구두 고무 짤구두 고무 짤구두하고 고등어하고 국물하고 와 와 콕 콕 쳤지 저 쳤지 완전 쳤지 엄마 쭈거지 와 소주 안주도 최고인데 소주 안주도 소주 안주도 한입뼈 소주 소주 쭈거 시사 좀 하시지 이래 말해야 되는데 맞쟤 여의상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소주 식inä 식이진 이모! 이모! 쟤까랑! 와아 맞추추기 고소하이 추추기 완전 뭐 간 잘 돼가지고 오소하이씨 새젓가루 갖고 와야지 김치는 김치도 필요 없다 김치도 이렇게 포기 김치로 갖다 놨는데 김치도 제일 필요 없다 김치도 hero 김치도 필요 없네 김치도 필요하지 다 쥐깍 으어어어어어 악 아멘 아멘 이모 다 쥐깍 뭐 이거 음식값 뭐 한 8000원만 주면 되지? 이거 뭐 니가 알았어도 고소하이 처찍이게도 저게 잘 찍힌다니? 정식이 정식. 정식인데 고등호산 값도 안되겠다. 그럼 그래. 전야될 수 있어 어? 어? 시소 쓸게 아이고 엄마가 시소 안합니까? 네. 통글떼는거는 이제 이걸 싼 잘했네. 우리 애가 호나무줄거지를 이제 빡 올리는거야 네 아 아 아 아 아 물통에 아 아 아 아 어머니 또 가니까 또 우리 마누라 왔네. 우리 마누라 자 그 국물을 묵나? 오만거 다 묵네 아 미안하네 아 자 이거 하나 먹어봐. 아 자 자기야 자기야 이거 이거 안 물래? 봐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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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안돼 가 뜨겁다 뜨겁다 안돼! 아 이 지랄빈이고 엄마 아니라 우리 아들내미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아들내미 배달맛나? 우리 아들내미 아들내미 이놈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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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찌긴 젓찌긴 배부르다 배부르다 노르웨이 고등어 노르웨이 고등어 아니고 그 일본 그 어디고 후쿠시마 후쿠시마 방사능 고등어 고소하이 첫 징이네 고소하이 고소하이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올해가 이제 또 한그릇 묻으니까 낮잠 한숨 때려야지 한심 자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은 지금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네 사장님한테 과장님한테 부장님한테 존나 요것도 처먹고 일 좆 빠지게 좆 빼기 깔소 나는 잘난다 안녕 아 김치 처먹는 거 돌았나 이게 김치까지 처먹 놔라 좀 자 이거 먹으라 자 아아아아아 자자자자자 도루 놔라 인마 가 가라 가라 그만 먹으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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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 말고 가라 상황 정리됐습니다 도루 너것도 가자 산책하러 헤라이가 쫓아온 줄 알고 일어났고 저 돌았나 도루 동룩 스페이 다 도루 조 도루 에이, 트리플에